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대해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은요 과거의 국정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작품이구요 여기 봤더니 그 한동안 안 나왔다가 2019년에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왔네요 한번 기출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는 제가 앞서 가시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을 때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고려가요니까요 이거 종류가 고려가요라고 그랬죠 고려가요니까 어느 시대의 작품이라고요 고려 작품이라고요 그리고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은 경기체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고려가요는 민중들 일반 백성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직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노래로 부르다가 이걸 어려운 말로 구비전승 되어서 조선시대 때 궁중악사에 의해서 기록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구비문학적인 성격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중들이 썼기 때문에 사랑이라든지 삶의 애완이 담긴 노래들이 주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형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려가요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혹은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의 매든보 형식이냐면 느낌대로 끊어있는 거니까 삼음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치 요즘 노래처럼 1절 2절 3절 4절처럼 나누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시는 연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분연체 또는 분절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네 후량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산물곡의 후량구가 제일 입에 딱딱딱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후량구라는 것은 영구 즉 흥을 돋고는 좋은구라고 하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반복된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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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어떠세요 아 굉장히 노래가 조금 슬프거든요 그런데 이 후량구를 읽어보면 야리야리야리야라 셰야라리야라 조금 노래랑 분위기가 좀 어긋나 있지 않나요 바로 요런 점이 나중에 아 거기 구비문학적인 성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좀 노래하고 분위기가 좀 안 맞죠 기록을 나중에 해두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좀 고려대 사람들이 아주아주 성격이 매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서 또 후량구는 이렇게 밝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지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달라고 보니까 살얼이 살얼이 랏다 청산에 살얼이 랏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기 보니까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아 삼음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머루랑 다래랑 먹고 머루하고 다래는 흔히 소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청산이라는 곳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달라고 보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울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울어라 하고 명령하는 거가 하나가 됐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는구나 하고 감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우는구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라고 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여기서 새는 새는 그냥 울었겠죠 근데 본인이 울고 싶을 정도로 슬픈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새한테 감정이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널라와 시름한 나도 라고 했어요 여기 다 이렇게 번호가 있는 건 밑에 해석이 있거든요 널라와 너보다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비교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하거든요 너보다 시름이 걱정이 한 하다라는 것을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다는요 옛날에 하다는 이 하다는 많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하다는 뭔가를 하다 두의 의미가 되겠죠 영어로 생각하면 두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름이 많은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대요 자 그리고는 뭐래요 얄리얄리얄리얄리 쇼얄라리얄라 역시 후렴구 나왔죠 이번에는 다 달라고 보겠습니다 1인공 저리 1인공 저리 1인공 저리 1인공 저리 1인공 저리 1인공 이럭저럭 하야 해서 낮을 한 지내왔었더 라고 했어요 낮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냈대요 근데요 오리 오리가 뭐냐면 올이 우리 사랑하는 이가 있다 하죠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중세국어라는지 근대국어 할 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이어젖기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나는 대로 뒤로 적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이라고 발음 안 하죠 뭐라고 발음해요 오리라고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그래서 오리도 오리라는 것은 올 사람도 올이 갈이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올일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여기에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낮은 외로워도 그럭저럭 지냈는데요 밤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보낼까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고독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읽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안 써지네요 요게에서 이 뒤에 거를 다시 하나 딱 거기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라고 읽혀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뭐 만약에요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이 뒤에 거를 하나만 더 써주면 뭐라고 읽어요 쓰라고 읽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요거를 하나 더 하면 되겠죠 그럼 빠라고 읽겠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떻게 하리요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라달라고 보겠습니다 가다니 가다가 배부른 독은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독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독대에서 이렇게 항아리 많이 있잖아요 가다가 배부른 독 항아리는 이렇게 여기가 동그랗잖아요 그걸 배부르다고 표현했네요 배부른 독에 설진 설진 잘 모르시면 보세요 강한술 독한술 있잖아요 독한 설진은 진하니까 진한 독한술 강수는 강한술 독한술이죠 지난 독한술을 빚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 안에 지금 술이 잔뜩 있네요 조롱꽃 술 조롱꽃 누룩 술은 누룩으로 발효시키잖아요 조롱꽃 누룩을 누리기요 막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술 냄새가 나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냄새 맡으면 술 먹고 싶잖아요 그게 나를 잡사오니 라고 했어요 나를도 되고요 또 니물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생략교회에 있기 때문에 해석이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석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니까요 나를 검정고시에서는요 나를 잡사오니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나를 잡으니 내가 어찌하오니까 어머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먹어야겠다 일시적인 위로나 받아야겠다 이런 어떤 상태예요 체념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여기에 보니까 후련구가 후련교를 통해서 연을 나누고 있다 이거는 맞죠 고려가연이니까 당연히 후련구 얄라얄라얄라 셰얄라리얄라이시죠 계절의 순서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었죠 그러면 이게 답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3번 반복을 통해서 하자의 소문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사로리사로라였다 청사로리사로라였다 반복하면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리어 특히나 후련구에 보니까 얄리얄리얄라 셰 리을 그 다음에 이윽 이렇게 보이죠 리듬감이 현상하고 있다 네 맞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고요 기억에 소박한 삶을 동경하고 있다 기억을 한번 볼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야겠네요 기억에 멀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머리랑 다리랑 네 소박한 음식 맞네요 소박한 삶을 동경하고 있다 네 맞고요 2번 니은 시적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 왠지 널라와 갔더니 네 맞네요 이거 비교 부사격 조사죠 너 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3번 외로운 상황 속에서 흰겨워하고 있다 디귿을 볼까요 오리도 칼이도 없는 밤이나 또 어때요 그랬고 오랫사람도 칼사람도 없는 밤은 나 어떻게 지내지 고독의 의미 외롭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리을 흰겨워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요 리을 보니까 졸은 건 누르기 매워서 술 냄새가 나서 나를 잡는데 내가 어찌하랄까 한마디로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퍼먹자 이러면서 체념하고 있는데 극복이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은 다른 지문이라서 여기 딱 1300번은 두 문제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